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비야 이발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페라를 살펴보기 전 음악가 루시니를 만나보겠습니다. 루시니는 1792년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안의 페사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호른 트럼펫 연주자였고 어머니는 성악가였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일찍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806년 14살에 오페라 테메트리오와 폴리비오를 작곡합니다. 그 해에 볼로니아 콘세로바트로이에 들어가서 첼로를 전공합니다. 1410년 18살에 오페라 결혼증명서를 작곡해서 베니스에서 출연합니다. 21살에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곡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단숨에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됩니다. 이때부터 37살 20년 동안 오페라를 작곡하게 됩니다. 1815년 23살에 나폴리 산 까를로 극장 음악감독이 됩니다. 24살에는 그의 대표 오페라 세비아 이발사를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작가 보마르세가 1775년에 쓴 시극 시비아 이발사의 전체 3부 중 1부를 오페라로 편곡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미 모차르트가 보마르세의 작품 2부를 편곡해서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 됩니다.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이 먼저 작품을 만들었지만 작품의 내용으로 보면 로시니의 세비아 이발사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이전 내용이 됩니다. 로시니의 오페라는 아름다운 선율과 활기찬 리듬, 해악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관람객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오페라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1882년 로시니는 30살에 소프라노 이자벨라 콜브란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을 거쳐 파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많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개작을 했고 1829년 37살에 오페라 기옴테를 쓰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37살 이후 40년 동안 오페라 작곡을 하지 않고 약간의 종교음악,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7살 전까지 너무 많은 돈을 벌었기에 그 이상의 자산 축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워낙 미식가라서 37살 이후에 음식 연구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로시니는 벨칸토 기법 오페라를 주로 작곡했는데 37살 이후 벨칸토 오페라가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원인이라 합니다. 첫번째 부인 사망 후 1846년 시엔네살에 올림프 펠리시어와 두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음악가로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1868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그의 대표 작품 세비아의 이발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세비아의 로시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로시나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바르톨로에게 후원자가 되어 로시나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로시나는 바르톨로 집에서 살았고 외부 출입 못하고 거의 갇혀서 살게 됩니다. 바르톨로는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준 로시나의 재산이 탐인하기 시작합니다. 세비아의 알마비마 백작이 우연히 창가에 외롭게 먼 산을 바라보는 로시나를 보게 되고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알마비마 백작은 악산을 불러서 매일 아침 로시나를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하지만 로시나는 알마비마 백작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마비마 백작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피가로가 등장합니다. 피가로는 바르톨레 집의 이발사입니다. 피가로는 알마비마 백작에게 이 지역의 만능 해결사로서 소개하고 돈을 지불하면 로시나를 만나게 해준답니다. 알마비마 백작은 흔쾌히 승낙하고 피가로는 알마비마 백작이 로시나를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백작은 신분을 가난한 학생 린드로라 하기로 합니다. 피가로는 바르톨레 집에 가서 로시나를 만나 린드로라는 학생이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고 그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로시나도 린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편지를 써서 피가로를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한편 바르톨레 집에 자주 오는 로시나 음악선생 바질리오가 있는데 그는 바르톨레에게 알마비마 백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시나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나있다고 알려줍니다. 바르톨레는 긴장을 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린드로는 로시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짜는데 군인으로 변장해 바르톨레 집에서 숙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군인들이 숙박을 요구할 때 시민들이 숙박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르톨레는 숙박 면제증을 보여주며 이를 거절합니다. 한여 베르타를 불러 백작을 쫓아내려 합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바르톨레가 신고하여 군사들이 백작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백작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군인들이 백작이라는 걸 알고 모두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음악선생 돈 알폰소로 변장합니다. 바질리오가 큰 병에 걸려 제자인 자신이 레슨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마침 삐가로가 들어와 바르톨레 이발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침내 로시나와 린도르가 만나게 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는 사이 바질리오가 등장합니다. 린도르도 떠나고 바르톨레는 모든 게 작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르톨레는 로시나에게 린도르가 알마비마백작이고 그 백작은 세비아의 바람둥이라 만나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톨레는 로시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로시나는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로시나는 바르톨레와 결혼을 동의하고 린도르와 도망가려던 계획을 바르톨레에게 알려줍니다. 바르톨레는 빨리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밤 결혼하기 위해서 하녀 베리타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공증인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불러 백작과 피가루를 잡아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알마비마백작과 피가루는 로시나와 함께 도망가는 계획에 맞추어 창문으로 로시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시나는 알마비마백작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것은 백작의 재산만을 탐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일부러 가난한 학생으로 소개했고 그럼에도 가난한 학생을 좋아하는 로시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둘은 오해가 풀리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러는 사이 집에 공증인은 도착했고 바르톨레는 군인들을 부르러 갔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마비마백작은 얼른 공증인을 매수하여 바르톨레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로시나와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드디어 로시나와 알마비마백작의 결혼이 진행이 되고 결혼식이 마치자 바르톨레와 군인들이 도착합니다. 바르톨레는 방연자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시니와 세비아이발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